안녕하세요 슈퍼스타 K5 탑3 박재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? 제가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엑소 선배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가시죠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널 노리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본 그 눈에 불꽃이 튼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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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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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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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러서지 않으면 아! 아 좋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더욱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왔어 아하! 아하!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도 끝났으니 슈퍼스타K를 봐줘야죠 문자 투표로 박재정 씨를 슈퍼스타K 파이팅! 박재정 파이팅! 예 예 예예 예예 4 3 2 5 5